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아니 대체 우리가 평생을 번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인생 최대의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번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한 제 자신부터 먼저 반성하면서 많이 벌고도 쿵핍하게 사는 사람들의 흔한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이 술술 새어나가는 것 같죠? 아니면 누가 빼돌린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많이 벌고도 쿵핍하게 사는 사람들의 뻔한 착각 첫 번째, 비싼 물건을 사지 않았으니 절약했다. 뭉칫돈이 나가는 뭐 비싼 차를 산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척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철마다 비싼 옷을 사입은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돈이 통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왔는데 통장엔 남아있는 돈이 없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그렇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비싼 물건을 사지 않았다고 해서 절약하며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새어나갔다고 느끼는 만큼 작은 지출이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반복해서 있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은 평소 가계부를 쓰지 않았을 것이고 예산과 계획도 없이 그냥 돈을 잘 벌어들인다는 것만 믿고 이 정도는 사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돈을 썼을 게 분명합니다. 가랑비에 오쩍고 잔매에 버티는 사람 없다고 조금씩 조금씩 계획 없이 써버린 돈 때문에 궁핍하게 살게 됩니다. 많이 벌고도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의 뻔한 착각 두 번째, 큰 돈 들어왔을 때 저축하면 된다. 저축도 습관이죠. 적은 월급 받아서 목돈을 만든 사람들을 보면 쓰기 전에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합니다.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은 저축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일단 먼저 필요한 것에 쓰고 남으면 저축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돈이 좀 모이면 그걸 굴려서 점점 큰 눈덩이를 만들 생각을 못하고 이걸 어디에다 쓸까? 국리부터 하죠. 푼 돈을 저축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목돈이 들어와도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물 들어올 때 배져오라는 말이 있듯이 돈 잘 벌릴 때 악작같이 모아야 하는데 그때는 잘 벌어들이는 돈에 취해서 지키는 것에 소홀합니다. 메뚜기도 한철이죠. 돈 버는 게 예전같이 않을 때야 비로소 화들짝 놀라 통장을 들여다보지만 그동안 번 돈은 이미 통장에서 빠져나간 뒤입니다. 많이 벌고도 쿵핍하게 사는 사람들의 뻔한 착각 세 번째, 무이자 할부 할인 행사는 좋은 소비 습관이다. 세상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할인 행사 있다고 몇 시간씩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고 기왕 온 김에 원플러스 원 제품도 구입해서 돈을 많이 아꼈다며 뿌듯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할인 행사에 현혹돼서 충동적으로 구매한 것을 합리적인 소비라고 여기는 경향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미끼를 물고 덫에 걸린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오죽하면 할인 행사를 하는 그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그런 걸 미끼 상품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안 먹어도 될 치킨을 사기 위해 차를 타고 달려가 몇 시간을 줄을 서고 필요도 없는 대형 용기 애들은 원플러스 원 제품을 구입해서 다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면서 또 구입하고 싸게 샀다고 좋아하죠. 하나 더 있습니다. 24개월, 30개월, 60개월 무이자 할부라는 말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가구,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회사, 금융회사가 어떤 놈들인데 무이자 할부라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높은 이자가 다 가격에 숨어 있죠.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고 싶은 물건이 나타나면 자꾸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이자 없다, 이자 없다 그러면서 그 결국 물건을 사게 됩니다. 좋은 소비의 기본은 꼭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만큼 적정 가격으로, 계획적으로 사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월 생활비 예산과 저축액을 고정해 두어야 한다고 금융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그 많은 돈을 도둑맞은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통장 내역을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디서 돈을 허투루 썼는지 충동적으로 썼는지 살펴보고 소비 습관을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허술한 소비 습관을 고치고 악작같이 돈을 모아야 합니다. 아이, 또 악작같이라고 해서 쓸 때 쓰지 말자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자, 모은 돈을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굴려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자아 비판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들어오는 돈 잘 지키셔서 평안한 노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연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